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로 지킵니다 종료주일은 우리 주님께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승리의 입성이다 우리는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때 오늘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과 같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그렇게 외치면서 종료나무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심을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던 그 날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그 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어찌 보면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의 핵심이 바로 이 고난주간 한 주간에 있다고 할 정도로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더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부분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서 고난 기간을 보내신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우리 주님께서의 갈릴리에서의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했다면 11장부터는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의 못받게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시간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역의 시작부터 한 가지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8장에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마태복음에 의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도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는 베드로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고백합니다 이 8장에 고백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이 베드로 제자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8장에 말씀하시고 9장에 말씀하고 10장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그래서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님께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오늘 종료주일 우리가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진정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남산 벳바개와 베단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사실 부활절이 되고 부활절 한 주 전 종료주일이 되면 늘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과 함께 들어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왕으로 임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이 제목은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실 때 밑에 자신들의 겉옷을 깔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실 때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오는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이미 온 나라가 아니고 이미 이룩한 나라가 아니고 이제 앞으로 올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고백을 하는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고백 속에는 이미 왔던 이미 왔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지금 다시 일어나는 것을 소망한 것이지 오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번 번번이 말씀하셨지만 깨달음 없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아니면 보아왔던 그 나라를 혹시 우리 가운데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자신의 고백과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 것과 심중에 고백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과 전혀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는 우리 조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였다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고 가실 때에 끝까지 그 나라를 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며칠 후에 여기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오라고 외쳤던 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전부 다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나라를 이루어야지 이미 왔던 나라들을 오늘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을 가지고 지금 열한기상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열 왕들의 이야기는 앞으로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자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왔던 사실 다윗의 왕국도 솔로몬의 왕국도 역사서를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패한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다시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나라를 소망하는 것이지 완전한 나라를 결코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를 소망하라고 말씀한 이유는 우리 부족한 조상 다윗을 통해서 유다지파 속에서 뭐예요? 메시야를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과는 조상 다윗의 나라를 붙드는 것은 맞지만 그 나라를 다시 다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주십시오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으로 보여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귀를 불러오는 내용부터 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이미지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서 이지를 보니까요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그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여러분 6월절 때에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6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것도 성전 안에 모입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렇게 흔한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일부러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나귀를 끌어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귀 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미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 장면이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시게 될지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스가리아 9장 9절은 메시아 시대가 도래하게 될 때에 나타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미 몇백년 전에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면 그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를 타는 의미는 겸손의 의미다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전쟁을 상징하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과 섬김을 상징하고 있는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였고 예수님께서 몇백년 전에 예언했던 스가리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자신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만천하의 모든 유대민족들이 백성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자신의 무언의 선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으로 예루살렘 입성과 함께 스가리아의 예언이 성취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우리 조상 다위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그 나라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언했던 대로 성취되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쫓아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게 될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나귀에게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스가리아 선지자는 몇백년 전의 일이라면 창세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열두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축복과 함께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네 번째 아들이었던 유다 나중에 유다 집화가 되죠 유다를 향한 귀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뜻 자체가 찬송입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러니까 나머지 집화 사람들 형제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주권자가 될 것이라는 말이죠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킴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유다를 사자와 같은 그런 용맹스러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신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집화에게 야곱이 축복과 함께 예언의 말씀을 줄 때는 유다 집화를 통해서 통치가 임하게 될 것이고 유다 집화에서 임하는 앞으로 올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 메시아적 예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이 너무 재미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가운데 묶여있던 나귀를 풀고 이제 참된 뭡니까? 포도나무에 그를 다시 묶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 가운데 세상의 영양력 가운데 묶여있던 이 나귀를 풀고 이제 진정한 주인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예수님께 묶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11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에 죄 가운데 억압당하고 있었던 이 나귀는 풀려나서 진정한 주인인 예수님께 메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참된 포도나무 가운데 진정한 참가지가 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귀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주인이었습니다 멍에 매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위에 주님께서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향해서 그 나귀는 인도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는 나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오실 이미 우리에게 오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치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의 나라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가는 그 나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나귀가 행하는 길이 어디입니까? 그 나귀는 오늘 본문 보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냥 예루살렘의 화려함과 백성들이 움집해 있고 모여있는 그 화려한 행복판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1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어디 먼저 들어가시냐면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젊음에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오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진정한 성전인 우리들이 그분과 함께 회복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종교적인 의식은 넘쳐나고 종교적인 재물들이 매매되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는 이 성전에 예수님께서 둘러보시고 그것도 그냥 둘러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나오셨습니다 왜? 성전의 목적은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이고 참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곳이어야 될 텐데 바로 그 한복판에 하나님 믿는 그 한복판에 가장 엄청나게 큰 외식과 또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유익을 취하는 이를 범하는 사람들 그리고 공의가 아니라 정말 불쌍하고 극률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외면을 하는 그런 모습이 성전 가운데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누가 보건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환호와 함께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보금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 뒤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룰 그 장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이상 그 기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후에 세우리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관과 함께 부활의 영광과 기쁨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면 우리 속에 더럽혀진 또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진정한 성전된 우리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우리 조상 하나님의 나라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죄 가운데 묶여있던 우리들이 풀려나서 풀려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는 그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귀의 모습으로만 존재하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보여준 그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러면 타보지 않은 나귀가 있을 것이다 끌고 와라 풀고 끌고 와라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그대로 행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출애국기가 생각났습니다 출애국기에 보면은 출애국기 20장부터 십계명이 주어지고 율법이 주어지고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계명이 이렇게 지루하리만큼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맥귀빗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력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난 다음에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행했다 명령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이나 표현되었던 것처럼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받은 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소중히 여긴다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그 나라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했던 역할이 뭡니까? 묶여있던 나기를 푸는 역할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제 제자가 되어 묶여있는 사람들을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풀어서 그들에게 주가 쓰시겠다 말씀해 줘야 됩니다 당신에게는 이렇게 세상의 죄 가운데 이런 타락한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묶여있는 삶을 살지 말고 우리 주님 믿고 자유케 되는 영광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에 억압된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가 쓰시는 그런 쓰임받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묶여있는 나기를 푸는 제자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내 자신이 묶여있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가는 오늘 본문에 나와있는 그 나아기처럼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제는 제자로서 묶여있는 자들에게 십자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주간에 우리 자신의 연약함 묶여있는 부분들을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십시다 이제는 참된 포도나무에 묶인 그 나아기 창세기의 예언의 말씀이 우리 늘 푸른 선교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미 참된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이제 묶여있는 나아기들을 찾아가 그들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며 그들에게 참된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는 그런 전도자의 역할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만을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묶여있는 이런 나아기와 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모두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이 사명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면 주님이 가서 주님 원하시는 나아기 주님이 끌고 주님이 그냥 타고 가면 되지 왜 제자들을 시키셨을까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영광 이 비전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함께 가는 나라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그 비전을 이루어갈 때 주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셔서 우리가 함께 호산나 다윗의 자선이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곳을 둘러보시고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구하며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보내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이곳에 참된 주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함께 기도함으로 말씀 붙듬으로 나아가십시다 우리 자신만의 십자가 지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다른 사람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는 그 십자가를 지고 함께 나아가십시다 부활의 날이 오게 되면 부활의 영광의 날이 오게 되면 우리는 함께 부활의 그 능력과 함께 완성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 함께 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크게 외쳤던 이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부활의 영광 가운데 있는 그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